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, 공주와 논산 금산, 부여와 청양, 예산 보령, 홍성 계룡 등 충남 11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 영하 4도, 세종과 천안 영하 2도, 대전 0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로 춥겠습니다. 다만 낮 최고 기온이 13도에서 18도로 기온 차가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, 충남 모두 나쁨 수준이겠습니다.